Cool, Chill, Bummer, Ghost, Lit, Savage, Flex, Bail, Cringe, Hike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자주 쓰는 슬랭 10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던 슬랭들 알아두면 영어를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Cool 쿨은 멋지다, 좋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영화 정말 멋졌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That movie was so cool. Do you want to go to the concert tonight? That sounds cool. Chill 칠은 편안하다, 진정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걱정 마, 그냥 진정해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Don't worry, just chill. I'm so stressed about the exam. Just chill, you'll define. Bummer. Bummer. Bummer는 실망스럽다, 안타깝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실망이야.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It's a bummer that it's raining today. The concert was cancelled. What a bummer. Ghost. Ghost를 슬랭으로 사용할 땐 누군가와 연락을 끊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어. 라고 쓸 수 있어요. That friend ghosted me and stopped contacting me. Have you heard from John lately? No, he totally ghosted me. Lit. Lit는 정말 멋지고 신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 파티 정말 신났어. 라고 쓸 수 있어요. That party was lit. 원래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파티나 이벤트가 매우 신나고 활기찬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슬랭이에요. How was the party last night? It was lit. Savage. Savage는 매우 용감하거나 무자비한 행동을 의미해요. 그녀는 정말 용감했어. 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She was so savage. 원래 야만적인 이라는 뜻이지만, 매우 대담하고 용감한 행동을 칭찬하는 의미의 슬랭으로 사용돼요. Did you see her response to the criticism? Yeah, she was savage. Flex. Flex는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는 새 차를 자랑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He flexed his new car. 원래 근육을 과시하다라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모든 형태의 자랑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Why is he taking so many selfies with his car? He's just flexing. Bail. Bail은 약속을 취소하거나 떠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약속을 취소하고 떠났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He bailed on the plans and left. 원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약속을 깨거나 떠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Why didn't you come to the party? I had to bail last minute. Cringe. 크린지는 민망하거나 어색한 상황을 의미해요. 그 상황 정말 민망하더라. 라고 쓸 수 있는데요. That situation was so cringe.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이 너무 민망해서 몸이 움츠러드는 반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글거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Did you see his dance moves? Yeah, they were so cringe. Hype. Hype는 큰 기대나 흥분을 의미해요.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커.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원래 과대 광고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사람들의 큰 기대와 흥분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Have you heard about the new restaurant in town? Yeah, it's getting a lot of hype. 오늘은 미국에서 자주 쓰는 슬랭 10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반복적으로 듣고 내 언어로 만들어서 꼭 사용해보세요. 그 영상에서 자주 쓰는 슬랭 10가지를 소개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영상에서 자주 쓰는 슬랭 10가지를 소개해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자주 쓰는 슬랭 10가지를 소개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